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항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결국에 가장 중요했던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이게 멈출 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새벽부터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고요. 뭐죠? 미국 당국은 물가를 못 잡는 건가, 안 잡는 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들이 조금 생겨서 일단 오늘 숙고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오르면 이거 어떻게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팡팡 쳐서 일단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잘 보시면 PPI가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에 8.3%예요. 그다음에 수입자 물가도 10.4%예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3, 4개월은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공급 측면에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내용별로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주거비가 4.4% 오르면서 꺾어들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과거에, 지난 한 4개월, 5개월의 평균선하고 지금 최종 4개월 차이하고는 하나는 누웠고 하나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건 올라가는 지금 숫자로 가고 있고요. 근원 물가 지수도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6%대가 지금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저기도 마지막 4개월치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특히 지금 미국 당국이 가장 신경 썼던 게 전월 대비거든요. 전월 대비를 보시면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았거나 인플레이션을 잡았거나 그랬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저의 전망치가 얼마였냐면 0.4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잡으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지금 잘 모를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왜 올랐느냐를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그럴까요? 볼까요? 저거 이제 저거 보시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심하냐 하면 1980년대 그 고인플레이션 때하고 거의 지금 맥을 같이 해보여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잡고 안 잡고 의지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에 올라간 내용들을 보면 재미난 게 뭐냐 하면 주거비가 굉장히 올랐어요. 주거비가 4.4% 지금 올랐거든요. 그런데 주거비가 오른 건 뭐냐면요. 2020년하고 21년에 상승한 주택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임대하고 이런 건 연간 베이스로 하니까 저거 그러면 저거는 안 내려와요. 그다음에 에너지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유가 조정 부분들이 왔고 식품 물가가 오르는 자체가 뭐냐 하면 이제는 처음에 주택가격 그다음에 유가 그러니까 3차 웨이브 3차에 파동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식품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길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고차 잡았다고 하는 중고차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잘 보시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상품 인플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지금 두 개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전까지는 상품 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를 해서 상품 인플레이션이 많이 뚜렷했는데 서비스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갔는데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3, 4년 지속되는 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요. 지금 보니까 생활 물가로 지금 이것들이 이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스타벅스가 지금 세 번째 자기네 커피값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맥도날드도 지금 6% 이상의 지금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4%대 지금 가는데 4%대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놀라서 10연물 국채가 바로 2%대로 지금 급증을 했고요. 현재 30, 3월에 50BP 지금 금리에 오르는 확률이 37에서 50%로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정확히는 50.2%거든요. 그러면 25%가 49.8이에요. 25BP를 지금 넘어서는 게 50BP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러드 총재가 저걸 끌고 갔는데 아따 뜨겁다 그러니까 지금 애틀란타 총재하고 클리브랜드 총재가 나서서 무슨 소리예요. 베이비 스텝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0.5 절대 신호 없습니다. 이러고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연준 내부에서도 FMC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감논을박이 많다는 것을 지금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대세로 5회 이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5회 이상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7번이 남았거든요, FMC 회의가. 그럼 매번 한다고. 여름에 한 번 빠지고 겨울에 한 번 빠지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매번 올라간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PPI와 수입 물가가 거의 10%대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장기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우리 항상 물가를 보실 때는 고용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고용은 아직 괜찮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이렇게 나왔는데 22만 3천 명으로 3주 연속 감소세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임금 인상입니다. 5.4%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참 3월에 강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연준의 지금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오늘 CPI가 발표가 되고 이게 충격파로 바로 시장에 전해지면서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거의 99.9% 102%예요. 102%인가요? 102% 거의 금리 인상 확실시 되고 있고 얼마나 올릴 것인가 어떻게 빠르게 올릴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와 버렸습니다.